불법 체류를 했다라는 것 자체로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뭐랄까 클라인트 분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 외의 3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재미난 토픽으로 와닿는 그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영문 공식 용어로는 unlawful non-citizen 이라고 합니다 호주 이민법에서 호주 시민이 아닌 그러니까 호주 외 국가 사람이 호주에 비자 없이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unlawful non-citizen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민법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한 unlawful non-citizen 인 사람이 적발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민성은 반드시 detain 센터의 detention 이라고 하는 즉 구류시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봐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피하려고 하면 결국엔 비자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substantive visa 즉 일반적인 상용 가능한 어떤 비자라든지 아니면 브리징 비자 2이든 이런 비자를 활용해서 출국을 강요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꼽을 수 있죠 자 오늘은 이 unlawful non-citizen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호주에 10만명 이상의 unlawful non-citizen이 있다고 추정하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이를 낳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비자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 추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망을 하게 됐거나 이런 경우에도 알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안타깝게도 불법 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 뭐 본인의 어떤 이런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도 별로 없습니다 호주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과정을 한 5가지 정도로 꼽아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왔다가 그 비자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호주에 그냥 오버스테이이죠 체류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비자가 만기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이 호주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자가 없는 상태 대표적인 unlawful non-citizen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버스테이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특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나는 분명히 a라고 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나는 b 비자를 신청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찌되었든 간에 그 b라는 비자가 거절이 되었고 재심을 못 갔거나 아니면 재심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호주에 계속해서 버티고 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오버스테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물론 심플한 첫 번째 이야기 했던 오버스테이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밀입국을 하는 경우 그 뭐 예를 들어 보트를 타고 왔다라든지 배를 타고 뭐 이렇게 숨어서 밀항을 했다라든지 뭐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들도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체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on-offer non-citizen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던 불법 체류자가 아이를 낳게 된 경우 그 아이들은 부모의 비자를 상속해야 되는데 상속할 비자가 없죠 그 경우에도 불법 체류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비자 취소된 경우 내가 멀쩡하게 갖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내년 후 내년까지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비자가 캔슬되어 버린 경우에 아 있던 비자가 없어졌으니까 불법 체류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이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내가 아는 상태에서 취소가 된 경우도 있고 비자 취소가 된 지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비자가 없다 취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두 다리를 호주 땅에 붙이고 있는데 나를 적절하게 호주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가 없다면 모두 unlawful non-citizen 불법 체류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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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 라고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이 짧은 영상을 찍는데도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20여 회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unlawful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unlawful non-citizen 근데 이게 illegal 하고 같을까요 이 부분에서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치자면 불법이라고 하면 마치 범죄에 해당된 범죄자를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 unlawful non-citizen은 형사법이 요구하는 그런 크리미널 오펜스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이 요구하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일 수는 있겠으나 불법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nlawful non-citizen은 불법 체류자 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는 있겠으나 범죄자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고 또 범죄자로서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몰아가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설령 이분들이 비자가 없을지라도 구우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나 몇 가지가 분명히 있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저희 법무법인 박연코에서 비자를 살려낸 다음에 정상적으로 호주에서 원하는 삶을 이어가고 계신 클라이언트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내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서 이야기한 1 to 5 까지 해당되는 이 다섯 가지 사유 중에서 어떤 경우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옵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불법 체류자가 그런데 형사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일을 하는 경우에 이민법은 형사법에 근거해서 크리미널 코드에서의 어떤 스트릭 라이블리티로 이렇게 지금 범죄로 형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기 때문이죠 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일을 안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송금을 받아서 살고 있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애초에 가진 재산이 많아서 심어놨던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냥 있는 거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심지어 나아가서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불법 체류를 했다라는 것 자체로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모아 보다 보니까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불법 체류 네 범죄자 아닙니다 그리고 구우자의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한번 찾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 체류자가 자녀를 놓고 10년 뒤에 뭐 자녀가 호주 시민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초청을 하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고 계시다면 현재 부모 초청 비자의 대기 시간이 10년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나이 많은 노령 부모 초청 기여제가 아닌 일반 부모 초청의 경우에는 50년까지도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즉 자력으로 내가 내 기술이나 내 능력 가지고 구제의 길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승산이 있고 합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unlawful non-citizen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인구 2500만 밖에 안되는데 10만명 이상이 지금 비자 없이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408 코비드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음 비자를 이어가지 못해서 그냥 이래저래 오버스테이를 하게 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408 COVID-19 비자 레지임이 끝나게 되는 그 시점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불법 체류에 그 멍해를 쓰게 될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부인 박앤코 전문 이민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저는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호주 변호사 박창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peace se below 문화사 애인 감사합니다.